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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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가로로 했네 안녕 누구게 옆에 누구게 나 혼자 있는 거 아닌데 내 옆에 누구 있는데 누굴까 누굴까 맞춰보시오 왜? 다음 주 스케줄 오랜만에 원스한테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맞췄어요? 맞춰보세요 옆에 누구 있는지 옆에 누구게 사나 안녕하세요 맞추신 분도 있어 안녕하세요 내 눈을 자꾸 숨겨봐 내 마음을 자꾸 숨겨봐 다 맞췄어 나에게서 생각 좀 봐 맞췄어요 맞췄어요 쭈이야 옆에 있습니다 쭈이야 옆에 있습니다 오늘 못 나와요 그냥 화장 안 더 있고 얼굴도 붓고 네 보기 싫으실 거예요 아니야 예뻐요 그래도 옆에 계속 목소리는 출연해주세요 오케이 하연 언니 왜 갑자기 브이앱을 켜고 싶었어 어 그냥 오늘 메이크업도 잘 되어 있고 음 마음에 드셨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어요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오늘 부분 제일 눈 눈이요 응 응 그리고 볼터치도 오늘 찰떡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무슨 촬영이야? 오늘요? 글쎄요 어떤 촬영을 했을까요? 그리고 또 오랜만에 브이앱도 하고 싶어서 원스는 잘 지내나 하고 원스는 잘 지내고 있나요? 잘 지내고 있어요? 예 네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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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랑 계란이랑 또 소세지랑 쿠키 맞아 쿠키 볶음밥 볶음밥 볶음면 같은 거? 맞아 볶음면 파스타 같은 거랑 김밥 그거는 아침 응 아침에 김밥 또 뭐 먹었지? 과일도 있었고 어 과일 아 저 그거 먹었어요 그거 쿠키 앤 크린 딸기 스무디 아 아 전 그거 너무 맛있어요 샌드위치도 있었고 응 현장에 그 케이터링 같은 거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다양하게 먹일 수 있었어요 네 주위에 TMI 있나요? TMI 네 저는 요즘 요즘 저희가 그거 온라인 콘서트 네 온라인 콘서트 준비 중인데 네 그래서 연습은 많이 있어요 요새 연습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조금 조금 피곤하지만 그 원스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8월 9일 3시에 온라인 콘서트 합니다 트와이스 월드 이노베이 트와이스 월드 이노베이 화이팅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자전 네 감자전 엄청 많이 했어요 맛있었어요 나중에 또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요즘은 계속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시간 되면 또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감자전 해서 먹을 거예요 네 그 감자전 그때 언니가 만들어준 거 진짜 감자만 있었잖아요 응 근데 뭔가 뭐 해산물이나 약간 그런 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응 다 그런 거 진짜 전처럼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쥬이는 어디에? 내 옆에 다 그런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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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콘서트 포스터 이제 언니들 거는 나왔고 응 저랑 채영이랑 쥬이는 곧 나올 거예요 원스는 잘 지내고 있나요? 맞다 이거 자랑해야지 아 맞아 쥬이가 보여줄 거 있대요 짠짠 짠짠 보이나? 된다 보이나 이거 민아 언니가 만들어준 약간 핸드폰 케이스에 어 케이스에 이렇게 가방처럼 걸 수 있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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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 쇼파에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 이제 놓고 가잖아요 그럼 쇼파에 이게 다 이게 뭉쳐있어 막 여러 개가 멤버들 거의 다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민아 언니가 이거 만들기 전에 그냥 파는 데도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매일 수 있게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뭔가 오히려 더 귀찮고 뭔가 굳이 이런 생각 있었거든 근데 막상 쓰니까 진짜 편해 편해 그리고 하면 되는 거 편한 거 같아 귀엽대요 귀엽기도 하고 저는 이 뒤에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항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빨리 촬영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얼른 여기로 보고 갈 수 있어서 편리해요 저는 이게 이 케이스가 나도 옛날에 그 케이스가 거울이 아닌데 막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런 얇은 작은 거울에 껴서 넣어서 넣어서 데뷔 전에는 그렇게 거울을 자주 봤어 진짜 매번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 체크하다가 했었는데 데뷔하고는 오히려 더 이미 화장하고 수전 볼 때마다 거울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는 오히려 잘 안 봐 난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 뭐 먹었으면 꼭 확인하고 난 여기 뭐 묻었으면 안 되니까 맞아 온라인 콘서트 때 준비물 있나요? 준비물 준비물 온라인 콘서트 보실 때 아무래도 캔디봉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 그래도 콘서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? 맞아 캔디봉이 있다면 캔디봉과 함께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쯔이는 목소리 출연만 하는 건가요? 네 제가 오늘 오늘 네 좀 좀 좀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안 되고 손이라도 보여줘요 손 짠 제일 예쁜 손 짠 나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테크 바지 원스의 안부를 묻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고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댓글을 읽고 있는데 짧게 인사드리고 우리 원스 밥 맛있게 먹고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. 맞아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 네. 그렇습니다. 쭈이 원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. 원스는 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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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 보실 분은 그때 보고요 그때 못 보신다면 또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날 빨리 오도록 오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도 네 재미있게 반갑게 해줄거에요 오늘 며칠이죠? 오늘 7월 25일이었나? 7월 25일 얼마 안 남았어! 8월 9일이면 다음주 다다음주인가? 맞죠? 다다음주? 2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 다 다 다음주? 온라인 콘서트 때 온라인 콘서트 때 뿅 뿅 뿅 1 2 2